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릴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우리 은혁씨 누나의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축가도 불렀는데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춤추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혁님 어머니와 우리 이찬원님 찐편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은혁씨와 친한 연예인들만 참여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우리 이찬원님 대단합니다. 이찬원님 아이돌 파워 그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찬또가 찬또합니다. 찬또가 찬또합니다. 찬또. 찬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